위키마쇼 무인도에 멤버 한 명을 데리고 가야한다면 누구와 가고 싶은지 이유도 함께 설명해주세요 저부터 가겠습니다 무인도에 간다면 저희 뉴이스트의 해피바이러스 렌을 데리고 가고 싶어요 이유가 있다면 거기는 아무도 없고 무시무시한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웃음이 필요해요 같이 뭐 할까요? 같이 뭐 성대모사도 듣고 렌, 재롱도 보고 웃음을 찾고 싶어요 저는 굳이 데려가야 되나 굳이 데려가야 되나 꼭! 무조건 저는 그럼 무조건 무조건 저는 솔직히 여기서 데려가서 쓸모있는 애들이 없어요 나 장난 아니고 저는 만약에 데려간다면 백호를 데려가지 않을까 박수 이게 왜 선택을 했냐면 백호랑 무인도에 가면 빨리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저는 그런데 갇혀있는 것도 되게 싫어해요 왜? 그냥 그냥? 빨리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렌아 저는 민현이랑 한번 가보고 싶어요 민현이도 저 뽑았는데 제가 해피바이러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 민현군도 해피바이러스가 솔직히 말해서 좀 있어요 저희 같은 룸맨인데 보면 정말 웃겨요 자, JR이랑 레인이랑 자리 바꾸실게요 그럴까요? 바꿀 수는 없어요 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론 저는 만약에 무인도 갔었으면 갔었으면 아니고 갈거야 아, 갔어요 그럼 한명만 꼭 찍으면 좋군요 꼭 꼭 혼자 가면 쓸쓸하니까 멤버 중에 아니면 숙소 있는 사람 멤버 중에 이제는 항상 탈락이고 뭔가 형이랑 나랑 맞아 그럼 너희들이 가면 백호요 왜? 탈출할 생각을 안 할걸? 백호랑 가면 아니, 아니야 백호랑 가면 안돼, 백호랑 가면 안 돼요 탈출 안 해요 탈출 안 할 것 같아요 안돼, 그냥 잘 거 같아 탈락 일단 탈락이고 형, 뭔가 그 표준 마음에 안들었어. 탈락 뭐야? 제가 민현이야 왜? 이유가 뭔데? 한 번 웃어봐 웃는게 귀엽네 저는 진짜 레니랑 절대 못가요 왜냐면, 무인도 가면 저는 무서운 거 막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공포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렌이랑 갔는데, 렌이 소리 지르고 그러면 난리날 것 같고 꼭 데려가야 된다죠? 한 명은 꼭 저는, 그리고 모든 멤버들이 저랑 갔어야 해요 왜냐면, 나랑 가면 굶진 않을걸? 난 굶는 거 되게 싫어해 그래서 나랑 가면 굶진 않을걸? 그럴 것 같네, 생각이 들으니까 다 생각 바뀐거죠, 나랑 그렇진 않고 그래서 나는 아론형 왜냐면, 거기에 분명 사람 한 명은 있을거란 말이야 원주민이 있겠지 원주민이 꼭 한 명은 있을거야 근데 그 사람이 영어를 하겠지 그 사람이 영어를 하겠지 맞지? 그 사람이 영어를 하겠지 우가차차 우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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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드릴 수 있어? 그러면 알아드릴 수 있어? 알아드릴 수 있어? 알아봐, 해석해봐 우가차차 우가차 2조! 뉴이스탈시다! 뉴이스탈시다! 뉴이스탈 뉴이스탈 뉴이스탈